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13호 태풍 윤행 이후 14호 태풍 고인후의 발생 가능성이 계속하여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에 의하여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남중국해와 필리핀 동해상에서는 14호 태풍 고인후의 태동을 알리는 열대요란들이 계속하여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14호 태풍 고인후에 대한 유럽중기예보센터가 미국기상청의 모의연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9월 13일 수요일 새벽 현재 미해군합동 태풍경보센터 jtwc에서는 여전히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서는 92w 열대요란과 그 옆에는 93w 열대요란이 발생하여 옐로우 마크로 추적 감시 중에 있으며 옐로우 마크는 24시간 이내에 태풍의 발달 가능성은 낮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9월은 8월과 함께 태풍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로 꼽힙니다. 특히나 가을 태풍은 태풍의 위력이 강하기에 위험하고 많은 강수량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위협적이며 많은 비를 뿌립니다. 지구온난화의 지속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강력한 태풍이 이번 가을에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 계속하여 경고되고 있는 가운데 9월 13일 수요일 현재 오키나와 인근과 그 우측의 두 개의 열대요란들이 태풍으로의 발달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9월 13일 현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최근 왜 과거와는 다르게 여러 개의 열대요란들이 태풍으로 발달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2023년 엘리뇨 시기에 동태평양과 인도양의 해수면 온도의 증가 그리고 상관성이 높은 북서태평양의 고기압이 태풍의 발생을 억제하고 있는 현상으로 인하여 태풍의 씨앗 열대요란들이 14호 태풍 고인으로 최종 발달을 못하고 있으며 발생 시기가 늦추어져 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열대요란 태풍의 씨앗 주변의 고기압 아노말리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를 않고 있기 때문이어서 일수도 있습니다. 엘리뇨 시기에 태풍의 활동이 한 달가량 늦추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듯이 엘리뇨로 인한 인도양과 동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 편차의 발생으로 인하여 북서태평양 지역의 고기압성 흐름이 강화되면서 태풍의 시기가 늦추어지며 가을 태풍의 발생 시기가 과거 이 시점에서 작년 힘난노와 무이파의 발생과 같은 강력한 가을 태풍의 태동이 늦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 지진 속보입니다. 9월 13일 수요일 새벽 현재 일본 규슈 남부 도칼라열도의 군발 지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9월 8일부터 4일간 일본 규슈 남부 도칼라열도에서는 무려 270차례 이상의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모로코와 인도네시아 등에서 강한 지진들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약 2주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7.1의 강진 이후 모로코 강진과 일본 도칼라열도에서 군발 지진들이 강력하게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태풍들이 일본 소쿠시마 인근의 여긴 살리쿠아바다를 계속하여 지나가면서 태풍과 지진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논문들이 있듯이 쿠쿠시마의 강력한 지진 우려가 있으며 어제 9월 12일 화요일 오전 8시 41분에도 일본 소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4.2 진원의 깊이는 60km의 강진이 발생하는 매우 불길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